수많은 죽음을 목격했고 이제 나는 무뎌졌다. 이 세상을 정화하기엔 총알이 모자랄지도 모르겠군. 세나는 반쯤 죽은 몸이지. 괜찮아. 살아있는 절반이라도 사랑할 테니까. 날 정화해줘. 저들을 보라지. 날 따라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도 모르는 모양이야. 잠시 정화의 시간을 갖겠다. 정화. 그리고 평화. 대마시아는 어때? 검은 안개에서 안전한가? 그래. 내 덕인 걸 잊지마. 총알 한 방. 그거면 충분하지. 방아쇠는 필요 없다. 필요한 건 오직 목표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저 세상으로 갈 준비됐나?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걸 믿어야만 해. 내겐 두 자루의 총이 있지. 하나는 내가 쫓는 녀석. 다른 하나는 날 쫓는 녀석을 위한 거다. 명중. 난 항상 검은 안개와 싸웠지. 그것과 결혼하게 될 줄이야. 좀 쉬어야겠어. 비명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군. 항상 한 발은 남겨놓지. 내 몫으로. 죽음보다 싸늘한 건 없을 줄 알았건만. 그게 아니었지. 아직도 당신은 저주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나?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난 알아. 사랑 싸움을 하게 됐군. 잘 부탁해, 세나. 너 따위는 문제되지 않는다. 몇 번이든 처치해 주마. 내가 해봤었는... 어... 세나. 그렇게 죽고도 정신을 못 차리다니. 널 만든 자는 미적 감각이 떨어지는 거 보군. 아직 구할 수 있어. 구할 거야. 일은 나의 세나를 아사건 추악하고 저열한 망령이로군. 역시 살아있는 편이 낫겠지? 선이 악에 물드는 걸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지. 난 망령을 죽이러 왔다. 대신 너라도 데려가지. 총알은 아주 많아. 신을 믿는다면 지금 기도해두는 게 좋을 거다. 적어도 저 세상은 이것보단 낫기를... 세나 당신이야? 어... 내가 또 설거지를 안 했던가? 날 상대하려 들지 마라. 이 총이 겨냥하는 곳은 오직 죽음뿐이다. 지옥의 간수라. 뼈다귀에겐 과분한 이름이군. 정말? 스레쉬, 넌 내가 상대한다. 이제 잠들 시간이다. 어디 다시 한 번 덤벼보아라. 내겐 평화가 허락되지 않는군. 한 명은 죽음을 한 명은 내일을 막겠군. 빛을 밝혀주지. 죽은 자들과 싸우는 곳이 나의 집이다. 이건 전쟁이 아니다. 전쟁은 끝났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할게. 누군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와서 덤벼라. 어이, 물러서라고. 내 웃는 얼굴이다. 봤나? 빛을 위해. 도망칠 수 없다면 그냥 쏴버리면 돼. 구더기밥이 될 주제에 입만 살아있군. 죽은 자가 되돌아온다면 대체 어떻게 슬퍼해야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녀석들은 반드시 함께 데려가리라. 헤로잉이 와도 그렇게 떠들 수 있을까? 넌 죽는 게 훨씬 나아. 내 총이 타오른다. 너와 나 사이에 오고 갈 건 총할 뿐. 모데카이저. 네 암흑의 기운 속엔 뭐가 있는지 열어봐 주마. 이상한 곳이야. 그래도 그림자 군도보단 훨씬 낫군. 냉기가 느껴지는군. 언젠가 우린 함께 괴물을 사냥할 거야, 베인. 하지만 오늘은 서로의 적수로군. 이쯤에서 끝내주지. 덤벼라. 정화의 주마. 세나의 복수다. 계속 죽은 채로 있어라. 머리에 두 발. 감시자라. 감시자라. 잃을 게 없는 자에겐 거창한 이름일 뿐. 미스포춘. 이번 헤로잉에서 널 도울 수 없겠어. 일을 하다 보면 감정이 메마르지. 여린 마음은 쉬운 표적이 되니까. 더 한 것도 겪었지. 운에 맡겨라. 관이 더 필요하겠군. 어차피 계속될 싸움. 잠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쪽이다. 함께 싸우겠다면 부디 죽지는 말길. 그걸로 어떻게 조준해? 안 무거워? 자, 이제. 숨어도 소용없다. 그런 조잡한 걸로 싸운다고? 한번 해보자고. 가끔은 어둠이 뭘 두려워하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쏘는 건 모두 세나의 척. 내가 구하는 건 모두 세나다. 언제나 준비돼 있지. 멀쩡한 말이었다면 내가 좋아했을 텐데 말이야. 모든 게 찌들었군. 기다릴게, 세나. 그 랜턴에는 정의로운 분노 두 발이 적절하겠군. 내가 우울해 보인다고. 웃고 싶나? 좋아. 더 이상의 차비는 없다. 고마워. 총을 계속 들고 있으면 총을 뽑을 필요가 없지. 사라져주지, 유령처럼. 내가 가는 곳은 어둠만이 드리운다. 그렇게 죽고 싶나?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의 한 벌. 그리고 되찾을 수 없는 사랑의 한 벌. 쓰레쉬는 어디 있지? 넌 녀석의 친구인가? 헤카린. 너 따위는 두렵지 않다. 말을 괴롭히는 취미가 없을 뿐. 날 죽일 수 없는 총알은 날 분노하게 할 뿐. 정화만이 내 목표야. 점점 익숙해지는데 사격 연습하기 좋겠군. 이미 죽은 것을 어떻게 또 죽이냐고. 빛의 총알을 쏘는 거다. 아직 날 데려갈 수 없다. 아, 그, 그래? 미모 좀 덜 뽐내봐. 너의 조랑말. 저쪽에 한 무더기 싼 게 네 녀석인가? 너도 한 패인가? 죽여두는 편이 좋겠군. 행복이란 내겐 사치일 뿐. 그저 평화를 바란다. 총잡이. 제대로 맞추긴 하나. 혼자서 날 상대하겠다. 배짱도 좋군. 검은 안개에 휩싸였군. 친구여, 내가 도와주지. 빠져나갈 수 없다. 총알 맛을 보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는 게 좋을 거다. 재장전하는 걸 기다려줘야 하나. 내 총의 동력은 분노. 결코 마르지 않지. 저 세상을 봤어. 딱히 마음에 안 들더군. 아내의 눈이 영혼의 마법으로 빛나는군. 괜찮겠지. 고의 참들어라. 무기 하나론 부족할 텐데. 아, 삶의 냄새가 정말 그리웠지. 두려운 건 무덤이 아니다. 거기서 기어나오는 것이지. 실패다. 올바른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정화할 수 있지. 랜턴에서 나온 뒤로 뭔가 멀게 느껴져. 숨기는 거 있어? 랜턴 안에 갇혀있던 거 어땠어? 어, 내가 뭔가를 두 번 쏘면 당신이 한 번 더 쏘면 돼. 이걸로 끝이다. 널 잊지 않았다, 쓰레쉬.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것 같다고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미안하게 됐군. 삶은 참으로 지독하지. 세나의 예전 모습은 기억하지 않는 편이 좋겠군. 그 얼굴에 웃음을 심어드리지. 죽음을 선사하마. 난 차비로우니까.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이 내겐 가장 용기 있는 일이다. 우리가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어. 빛을 받아라. 일단 처치해 주마. 감시자라면 총을 거둘 때도 알아야 하는 법. 자, 실력을 보여라. 죽읍. 죽음도 내겐 사치다.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움직이지도 마라. 가끔은 돌아서는 게 현명한 법이지. 악마다. 말과 너무 가까이 안 나머지 한 몸이 되어버리셨군. 세나? 그래. 이왕 맞을 거면 당신 총에 맞는 게 낫지. 길 잃은 영혼들과 너무 오래 지내면 자신도 길을 잃는 법. 하하. 그 고통 내가 없애주마. 히앗. 안녕, 덩치. 이 총알도 먹어봐. 심연에서 마주하는 검은 안개여. 이제 끝낼 차례로군. 난 네가 찾는 괴물이 아니야, 베인. 물론 괴물이 되어줄 순 있어. 난 영원한 죽음을 선사한다. 날 괴롭히는 건 망령이 아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지. 재롯 만들어주지. 검은 안개가 기다리는군. 작별 인사는 해두길 바란다. 마법이라고? 조준을 잘했을 뿐. 이제 세나를 안으면 냉기가 느껴지는군. 경고 사격은 없다. 좋아. 이제 좀 정화됐군. 나의 사랑. 나의 빛이군. like, 나의 사랑. 지금 나의 사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